제가 10몇 년 동안 다니면서 사실 막 아 나 다 때려치고 안 하고 싶어요. 이러는 고백을 진짜 수백 번은 했던 것 같아요. 성질이 아직도 남아있네. 저 못됐어요. 그런데 뉴저지의 어떤 교회였던 것 같아요. 거기서 정말 그날은 너무너무 죽기보다 더 쉽게 노래를 하기 싫은 거예요.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오늘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.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모습 자체가 이쁘지 않은 거예요 제가.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기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제목처럼 내가 매일 기쁘게 가야 되는데 이거는 무슨 약 먹은 것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지금 이러고 가고 있으니 내 자신도 너무 한심하고. 그런데 제가 그 CS로이스를 너무너무 좋아해요. 그런데 거기에 그 서점이 있었는데 그 서점에 책 하나가 이렇게 꽂혀져 있어요.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달라스 월라드 목사님이 쓰신 그 책이 있어요. 그 책을 이렇게 꺼내서 첫 페이지를 딱 보는데 거기에 이제 그 달라스 월라드 목사님이 CS로이스의 스크롤 테이프의 편지라는 거기에 문구를 인용을 하신 게 이렇게 딱 보이는 거예요. 사단이 가장 통탄해하면서 그 데이가 절망스러워질 때가 언제냐 봤더니 막 기쁘게 이렇게 하나님의 그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것보다도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지? 욥처럼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.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향해서 걸어갈 때 그때 사단이 가장 절망을 한다는 거예요. 그래도 가. 그래도 가.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사단은 사단은 뭐가 생겨야 가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뭐가 생겨야 내가 뭔가 얻어야 그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야.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힘들고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상처를 받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뭐가 좋겠어요. 근데 또 가고 있어. 근데 가고 있어. 그냥 꾸역꾸역 이러면서 막 욕을 막 하면서도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 이러면서도 그러면서도 가. 그러면서도 가는 거예요. 안 가야 되는데. 안 가야 되는데. 내가 포기하고 진짜 뭐야 이게 그러면서 이렇게 막 때려치고 가야 되는데 사단이 보기에 너무 이상한 거야. 아니 쟤는 저렇게 불평을 하면서. 왜 가는 거야. 그 길을 왜 가는 거야. 근데 제가 그걸 뭔데. 맞아요. 펑펑 울었어요. 어쩜 주님 나에게. 지금인데 내가. 지금인데 내가. 내가 지금 이 모습인데. 그러면서 이렇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.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.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. 그렇구나. 내가 기쁘게 내가 이 길을 가지 않아도. 그래도 하나님은. 내가 끝까지. 우역 우역 이 일을. 해나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래도. 기뻐하고 계시는구나. 그래도. 그거는 똑같아도. 그렇죠. 고맙습니다.